신자님께서 오늘까지 해외 트렌드 분석지 번역하고 샘플링 하시랍니다. 이걸 다요? 네, 다요. 이준이가 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참 쉽네. 이준이님, 공기 우편 왔습니다. 네, 제 거 왔습니다. 여기서부터 혼자 갈게요. 그만 들어가세요.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.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, 도련. 아저씨 달고 다니는 거 서울로 충분해요. 파리에서는 홀다발하게 지낼게요. 도련지. 지금은 저보다 오대산 옆에 계셔야죠. 당분간 속 좀 썩으실 거예요. 그냥 모든 걸 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가짜를 앉혀놓는 일 따윈 다 그만두세요. 무사히 수술 끝나면 파리에서 좋아하시는 일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행복해지세요, 도련님. 저 지금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예요. 깨끗하게 잊으려면 미련 같은 거 남기면 안 되니까요. 걱정 마세요. 빨리 돌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좋다! 야, 이런 거면 얼마만 살까? 40억? 너무 소심한가? 100억? 아무튼, 내가 돈 딱 벌면 이런 거면 딱 산다! 오대산씨 오대산씨 본인 맞으시죠? 네 동모 실업 요즘 보면 재벌만 만나냐, 내가 깜짝이야 도련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차림새는 제대로구먼 자리에 맞게 잘 입었어 저 이게 또 그냥 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워낙 옷빨이 되다 보니까 벌써 긴장이라도 한 게야? 들뜨지 말고 차분하게 평소처럼 하면 돼 네, 할머니 아, 똑바로 못 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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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습니다 컨디션 괜찮아? 미리 의사를 대기시키던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굴 불러 그러다 실수하면 망신이잖아 정말 괜찮다니까요, 할머니 의사는 저보다 할머니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?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할머니, 이 괜찮으세요? 이? 노인분들은 이 관리가 필요해요 한번 이해보세요 이? 이가? 이가? 이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잘 씻고 잘 드셔야지 오래 사시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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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슨 꿍꿍이야? 아이, 꿍꿍이 꿍꿍이는 뜻 회장님 아이고 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이리 따라오시죠 할머니, 할머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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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가만히 쉬어 아,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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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회장님께 그게 무슨 짓이야? 아우씨 할머니라면서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하고 살아? 그러니까 애가 밖에도 오르지 정신 차려 넌 지금 이준희야 소피아 호텔 후계자 이준희? 알았으니까 끝날 때 쌈박하기만 끝냅시다, 네? 그, 근데 혹시 회사 직원들이 안 오는 거죠? 일반 사원들은 참석이 제한됐어 난 벌써 퇴근했을 거야 하 아,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, 안상무 오랜만이요 아, 예 아, 회장님의 둘째 손자분이십니다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이번에 귀국했습니다 아, 그래요? 처음 뵙겠습니다 이준희입니다 반갑소 앞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봅시다 아, 예 오, 오, 오 오, 오 솔깔 보니 오 오 오 오 오